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? 말해봐요, 그게 무슨 뜻인지. 상민씨랑은 어떤 얘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. 비켜요. 그럼 여기 왜 왔어요? 나랑 어떤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여기도 왜 왔냐고요. 왜? 그래도 아직까지 당신이 내 와이프니까. 뭐라고요? 그런 최소한의 책임감은 나한테 남아있었나 보죠? 이제 그것마저 없어지겠지만. 비켜요. 아니, 이대로 못 가. 나랑 얘기하기 전까지 그냥은 못 가요. 상민씨가 이럴수록 멀어진다고 했죠, 내가. 상민씨가 이럴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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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가. resp spreads. 하.. 비겁한 자식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